3. 아 음료수 음료수 벽 음료수 벽 벽 에어버 이런 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아예 잼 잼 도달하네 이거 다 잡을거야? 당신 나 잡고 나는 못먹어 나 이거 좋은거야 여긴 이제 찍기로 해야 돼 꼬만 찍어 꼬만 찍어 여기 찍어 꼬만 찍어 꼬만 찍어 King 어디 갔다 오시오? 단풍 구경해. 단풍 나무가 아주 가득 좋네. 너무 이쁘죠? 응. 아니 뭐하세요? 버섯탕수. 네? 버섯탕수요. 버섯탕수요. 응. 아이고 뭐 이렇게. 잘 닿을 때 간다고. 이거 먹방할 때 쓰면 되겠네 이거. 맛있겠는데요? 응. 단풍이 졌어. 표고버섯이에요 이게? 응. 표고. 우리 집에서 키운 표고버섯. 으악. 아 이거 맛있겠네 아주. 음... 그래서 판매를 올려줘요 마지막에 스파이크 양파 포장 비닐 고기 파 마늘 이제 브라운 고기 양파 오징어 당근 야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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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omme %,u,q,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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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kanei e directions sul. Alfabana 짱 흙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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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식구들 잘 지내셨죠?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김치칼국수를 했어요 김치칼국수 하구요 이렇게 단감으로 깍두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맛있거든요 별미예요 별미 이 탕수육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침에 버섯을 보셨나 봐요 그래갖고 탕수육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잘 됐다 우리 오늘 먹방 할 건데 여기다 놓게요 뭐 그래서 여기 놨습니다. 그 요거는 배추 김장 배추김친데 여기 아래 우리 부녀 회장님네 김장을 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또 한 통을 또 갖다 줘서 이걸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옵시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주세요. 여기다 떠드릴까? 어구 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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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해서 밀어가지고 그냥 이만한 그냥 저기 그 봉당이라고 안 마당에서 그냥 감아서 꼴고 거기다 해갖고 동네 사람들. 야 맛있는데 맛있지. 할아버지가 하신 탕수육 맛 좀 볼까 기가 막혀 이거 버섯 탕수 버섯 탕수야 이거 버섯 탕수 어떻게 버섯으로 탕수육 생각을 하셨소 그전에 한번 해 먹어 봤잖아 음 맛있네 맛있다 되게 맛있는데? 맛있는데? 쩔글리 쩔글리 타네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어요? 맛있네 음 맛있다 간장, 양념간장을 넣고 맛있어 간깍지기 단감? 네. 단감에는 뭐 넣을 것도 없어. 그냥 쪽파하고 마늘 조그맣고 액젓으로 간을 해갖고 버무리기만 하면 되고 설탕은 넣지 말아야 돼요. 워낙 달아. 단감이 달아갖고 맛있어 맛있어 요즘 단감 싸잖아 싸. 한창 나올대요 요즘에. 단감이 맛있어 어제 먹어 봤거든 심심은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혼자 이거 한 포기를 다 먹돼서 뺐다니까 그냥 맨 입에 먹어도 되겠다 진짜 심심하니 맛있네 맛있지? 심심해 그래서 이거 그냥 맨 입에 먹어도 되겠다 그치? 음 맛있다 아주 묵은지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얼큰하니 맛있네 아주 음 이게 얼큰한 거 좋아하면은 요다 청양고추를 더 썰어 놓으면은 좋지 얼큰하니 청양고추 좀 더 넣으면은 음 넉트로 갔는데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으아 으아 하하 우우 으아 으아 탕수기 하지만 맛있어 그러게 내가 손맛 할아버지한테 뺏길까 봐 잘해야 되겠네 더 잘해야 되겠네 되게 부드럽네요 상수육이 이거 저거 표고버섯 버섯이잖아 고기는 조금 빡빡하잖아 고기는 버섯이 됐어 이제 더 좋은 거야 고기보다 이게 더 맛있고 좋은 거야 아 아니 이 모기버섯은 또 어디서 찾아왔어? 이건 나만 아는건데 소기버섯이 모기버섯 음 맛있다 중화요리 재료 파는다 가면 먹어봐요 우리 덜어먹는다 그러고 여기서 그냥 먹네 그릇 갖다 놓고 뭐하는 거야 덜어먹는다 그릇 갖다 놓고 아이고 집어졌어 아우 국수 진짜 맛있다 이거 하는국수 진짜? 어 김치가 들어가니 너무 무서워 시원하면서 또 묵은지 그거 해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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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맛있네 이게 맛있네 오늘 니들 벌써 다 먹었어? 방조육이 제일 맛있네 이거 안 했으면 콜라폰 했어 오늘은 간단하게 칼국수만 하려고 했더니 아휴 으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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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오! 아유! 아우! 아아! 아아! 음! 이야아! 시기! 불맛이다! 우리 부녀회장님은 그냥 여기저기 김장하느라고 동네 김장하느라고 동네 거의 다 했대 김치가 아주 맛있게 하셨네 김치가 아주 심심하니 맛있더라고 뱃잎으로 먹어도 되더라고 우리도 김장해야지 내일모레는 알타리하고 김치가 있으니까 되게 맛있네 살국수에 왜 김치로 끓인 건데 김치로 또 해맞고 정신없이 먹었네 맛있다 이따 저녁에 또 먹어야지 뭐 이거? 응 탕수육 되게 맛있다 어휴 맛있네 배가 부르다 칼국수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맛있지? 오랜만에 먹었다 진짜 김치 칼국수 안에 먹었는데 오랜만에 이 김치가 웬일이야 이게 김치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아우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 터질라 그래 배 터질라 그래? 아우 아우 배부르게 먹었다 아우 배부르게 먹었네 맛있게 먹었네 아우 우리가 맛있게 먹었어 당신이 해주는 탕수육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었네 또 해줄게 아우 우리 남념 식구들 덕분에요 아우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뜻밖의 또 탕수육을 또 하셔서 맛있게 먹었네요 늘 우리 냠냠 식구들한테 좋은 일만 가득하셔서 행복하시기를 저희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